일이 안 되려면 자꾸 꼬이죠 김문기 난 잘 모른다 하위직인데 내가 어떻게 아노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일을 꼬이게 만든 것 같아요 김문기 날 모른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지구는 내가 잘 모르지만 몇 번 만난 기억이 있고 그러나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일에 간여했을 가능성이 참 났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여유만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서지 않았을 겁니다 유동규 인터뷰를 보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전혀 모른다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백척관두에 서게 되면 부모 형제 처자식도 모두 다 부질이 없습니다 입 다물고 끝까지 버텨주면 알았을 때 챙겨주고 끈은 잡고 있을 줄 알았겠지만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런거죠 아주 참 적합하게 글을 써셨네 로타 블루님께서 입 다물고 끝까지 버텨주면 알았을 때 챙겨주고 끈은 잡고 있을 줄 알았겠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을 놈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너무나 사실인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김문기를 모르다던 이재명 유족 측이 이제 내용을 공개 옥치록을 공개했네요 이재명 측에서 대선 바로 임박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시면 아마 이재명 씨가 나설 수는 없는 자리니까 측근 가운데 한 분이 아마 나섰던 모양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통화를 녹음한 모양입니다 A씨 와 통화를 해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A씨가 유족 측에게 김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일에 대해서 고 김문기씨 유족들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가 갑자기 누가 확 들이대면 블랙아웃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른다고 일단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않았냐 추가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와서 보니까 미안하고 정식으로 미안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죠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죠 골프치로 필드도 같이 나갔는데 골프치지잖아요 골프치시죠 라는 유족 측 말에는 이재명 측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A씨는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다 유족 측이 공개한 녹음 파일 아마 jtbc에 공개를 했습니다 A씨는 중앙일보측에 이재명 후보 측을 대리에 자리에 나온 듯한 발언도 했다 유족 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 했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왔지만 받아들이기는 캠프 대포로 온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뭐 의논을 하고 왔죠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면 시간 낭비고 도와줄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지 이 문장이 뭔가 하니까 이왕 이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고 김문기 유족 측에 좀 협조를 해 주면은 그 다음 이야기를 안 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은 뭔가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도와줄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재명 측에서 이재명 측을 대리해서 보낸 듯한 모습의 A씨가 늦게라도 이런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유동규 씨가 저렇게 모든 것을 까발리는 그런 용기를 보고 우리도 이것을 공개해야겠다 막 그렇게 뭐 합니다 자 이 김문기 전 처장 유족 측은 당시 기자회견은 젤 거 다 재고해서 한 게 아니고 김문기 전 처장을 왜 이재명 측에서 모른다 했는지 답을 듣기 위해서 A씨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A씨가 만남 이후에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와서 조의를 표하고 사과했으면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족 측은 뒤늦게 이런 녹음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은 두려웠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이 나서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그래서 이제 취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선 전에 고 김문기 씨적 유족 측을 직접 전화해서 만났던 A씨 경기도 산하 아마 무슨 기간에 장을 지냈던 분인 것입니다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왜 했겠습니까 나름 국리를 해서 난 모른다 이렇게 했겠죠 거기서 사람이 됨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때 내가 고 김문기 씨 모른다 이렇게 한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부면항이 된 거죠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환기를 시켰고 또 아마도 상당 부분 감옥에 있던 유동규 씨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정말 배신감 같은 걸 느끼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거짓이 상황을 더 꼬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본 거죠 이재명 당대표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일에 워낙 몸에 익숙하니까 우리 같으면 잘 못하죠 아는 사람 어떻게 모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또 죽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특별한 사람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참 자기들끼리 엄밀하게 한 일들이 전혀 들통이 나지 않고 이렇게 할 줄 알았지만 뭐 세월이 얼마 가지 않았을 있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악한 일들이란 게 다 그런 겁니다 뇌물을 주고받거나 선거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것이 지금은 다 덮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덮여 지는지 그것이 덮여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겠죠 뭐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 는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뭡니까 특정 체력들의 얘가 장기 집권 거의 독재의 길로 걸어 가겠죠 뭐 그건 뭐 나라가 망한 거죠 자유국가가 망하는 거니까 중국 비서무리한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유 홍콩이 겪는 것처럼 저는 그걸 뭐 나라가 망한 상태라고 보니까 그런 체제 하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거짓이 이렇게 다 탄로가 나는 겁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